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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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성귤 대학생 여러분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런 cosa 개인의 설마니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몼 measurable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션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현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리 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리 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ита 안녕하세요. 우리의 하루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한 번 시작을 해볼건데 어떠세요? 제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날에 이렇게 성균에 오게 되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시윤씨도 그렇죠? 네. 일단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들이랑 마지막까지 함께 이렇게 놀고 싶은데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좋아요. 정말 준비된 것 같아요? 하루나씨?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하세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곡 뭐죠? 저희가 들려드린 첫 번째 곡은 뱅 호쿡 포커스라는 곡이고요. 이어서 바로 친구와 함께 들으면 더 좋은 곡인 듀와이오비 들려드리겠습니다. 렛츠고! 경험을 해야만 Europe 자막 쓰는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